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69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69페이지 개업공개사 등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법제 10조 1항에 보니까 밑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없다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부터 12가지가 있고요 12호 밑에 보니까 2항에 보니까 제1항 1호 내지 내지 라는 말 동그라미 하세요 내지는 부터까지라는 뜻입니다 1호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밑줄 치십시오 3항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괄호 안에 뭐라고 불러요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죠 개업공개사 등 등자 동그라미 즉 1항에는 보니까 등록이 안 된다 개업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2항은 취직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동그라미 3번에 개업공개사 등이라 한다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 한다 따라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관계기관이 예를 들면 본적지 신원조회를 통해서 교도소 갔다 왔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1호 미성년자 우리 교과서 69페이지 1호 미성년자부터 12호까지 있는데 이 번호 순서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0페이지 71페이지에는 따로 적어놓기는 했는데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법조문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최근 30년 동안 시험에 계속 출제됐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다 따라서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 그러나 개업공개사 등에는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1호 1번에 보면 미성년자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는 개업을 하거나 취직하려면 오직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혼인을 해도 안 되고요 오직 나이를 먹어야 된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오로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입니다 피한정후견인 자, 피라는 게 오 더이자의 가죽피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정적으로 그 다음에 한정적으로 한정적으로 후견인 후견인은 디후자 바라볼견자 사람인자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은 후견인이고요 한정적으로 보살펴주는 사람을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면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옷을 입으면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옷, 가죽피자 오더이자에다가 그래서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피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은 성년으로서 보살펴주는 사람이고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으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70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은 피성년후견인이 있는데 민법구조에 보면 이게 민법구조는 시험범위 아닙니다 질병, 장애, 노령, 거박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밑줄 치십시오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진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자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심판을 한다 개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절차 몰라도 되고요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한 7년 전에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피성년후견인이 금치산자였습니다 금치산자 옛날에는 옛날에는 한정치산자였습니다 오히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이해하기는 쉽죠 금치산자는 완전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 한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금치하는 자를 한정치산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어쨌든 결론은 우리 시험에는 근론만 나오거든요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결격사유고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소견서만 첨부해가지고 안 되고요 가정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자 다음에는 거기 우리 교재 71페이지 교재 71페이지 박스에 보면 피특정후견인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죠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건 결격사유가 아닌데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민법 9조 10조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민법 총칙 103조부터 시험 범위잖아요 결론은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후견개시 심판을 받으면 결격사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을 받아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했다고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산 승고 받은 자 파산 승고 받은 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 승고를 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채무 회생 인과 신청을 한 후 인과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하면 결격사유 아닙니다 파산 승고를 받아야 결격사유다 파산 승고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결격사유고요 벗어나려면 시험에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신청만 했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냐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사형 진역 금고를 말하고요 첫 번째는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기 석방이 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해도 3년 지나야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개업을 하거나 취직하려면 석방된 후 3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석방인 경우에는 가짜석방인 경우에는 남은 자녀 형기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 진역형을 받고 3년 더 지나야 되니까 6년 지나야 되고 만약 3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 되어도 남은 자녀 형기 2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따라서 가석방된 자나 만기석방된 자나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죠 이 케이스는 둘 다 6년 지나야 되잖아요 진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면 그래서 시험에는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로 출제됐습니다 3년 지나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집행 면제가 있습니다 집행 면제 집행 면제가 있는데 특별사면 특별사면 그 다음에 법률 변경 법률 변경 그 다음에 형의 시쇼 완성 형의 시쇼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려면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이런 것은 형법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면법에 나와 있으므로 우리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는데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일반사면 시키는지는 시험범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특별보다 이거는 일반이라는 게 더 중요하죠 일반사면 일반사면은 제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도로교통법 위반한 자 일반사면 하기로 한다 음주운전자 일반사면 하기로 한다 하면 해당된 자를 모두 사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은 이명박 정부 때 이근희 전 삼성그룹 회장 혼자만 특별사면 한 적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사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 몰라도 되고 결론 특별사면은 사면되고 나서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고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법률변경 예를 들면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간통죄로 구속되어 있던 사람도 석방되겠죠 석방되더라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형의 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이죠 법의 안정성 때문에 나타나는 효력입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그 일정한 상태가 지속되면 그 상태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형의 시효인데 형의 시효가 완성돼도 3년 지나야 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살인사건도 공소시효가 15년인 적도 있습니다 대구개구리소년사건 화성이춘재 살인사건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잡혀도 처벌받지 않죠 따라서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고 형의 시효는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그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성고유예나 기소유예는 성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성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가장 가벼운 벌이죠 금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금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제가 있기는 있지만 성고유예는 재판에 회부는 했는데 판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격증기 이상의 정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 성고유예하면 형법 60조의 범인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고유예돼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결론은 그러나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가령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처한다 하고 망치 3번 두드리면 확정입니다 형이 그러나 깊이 니우치고 있고 그동안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하면 보통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선고받은 3년은 볼 필요 없고 뒤에 유예 기간 5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 3년 지나야 된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자격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그러나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취직도 안 됩니다 개업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입니다 자격 정지 6개월 받으면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되고 원칙적으로 3년 지나야 되지만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됐다면 그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고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3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자격증 있는 임원이 모조리 다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다 이 3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역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중개법인의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원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주식회사는 임원이고요 한명합자 회사의 경우에는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자 그래서 가령 1월 7일 날 1월 7일 날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위반 행위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2월 7일 날 갑이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 갑이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날 업무 정지 처분을 했다면 업무 정지 처분을 6개월 했다면 이 갑 임원은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취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갑이 이 위반 행위를 할 때는 근무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죠 4번이죠 이게 이 법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아도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고요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1호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단 2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 는 되지 않고요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직원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74페이지 교과서 7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2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2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38번에 38번에 1번 2번에 있습니다 이거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38번에 1번 2번에 있다 2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해야 된다 74페이지 거기에 결격 사유 효과가 나와 있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고 했죠 이미 개업되어 있는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 이미 취직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 해소 안 하면 업무 정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75페이지 결격 사유 등의 조회입니다 앞에서도 법정문 읽어봤는데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연결제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동그라미 75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벌금형의 분리선고입니다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가 뭐냐면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9조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경합범 밑줄 치시고 경합범은 경제적으로 합해서 여러 개 죄를 지은 경우에는 형법 38조에는 그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다가 2분의 1을 가중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을 마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마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됩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만 분리해서 선고합니다 진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안 해도 됩니다 진역형은 이 법이든 저법이든 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까지 했습니다 78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는 꼭 풀어보시고 궁금한 점은 질문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